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북러 군사 협력 대응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은 나토와 아태 4개국이 북러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릴레이 양자회담도 갔는데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릴레이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